1. 안개 속의 실루엣 10시에 잠이 깼다. 저녁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을 나갔다. 그가 거실에서 두 팔을 다 소파 등받이 위로 올려놓고 TV를 보다. 내가 나가자 일어나 TV를 끄고 모르는 사람처럼 내 옆을 스쳐 지났다. 나도 그대로 주방으로 들어가 저녁을 찾아 먹었다. 인천댁은 또 이 시댁을 보러 사슴농장으로라도 올라갔는지 내가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는데도 기척이 없었다. 넓고 횡덩그런 집에 말벗도 없이 자기 방에 있느니 저녁에 먹고 치우면 말 섞을 사람 찾아 사슴농장으로 올라가고 싶은 게 너무나 당연하다. 내가 먹은 그릇과 식탁을 천천히 치운 뒤 홍차를 한 잔 만들어 들고 거실을 거쳐 방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자기 방으로 올라간 줄 알았던 그가 내 방 문틀을 한 팔로 짓고 한 팔은 허리에 대고 기대듯 서서 내 쪽을 보고 있었다. 내 방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촉수 낮은 복도 벽 등의 희미한 불빛과 방에 켜놓은 스탠드의 약한 불빛 가운데 서서 한쪽 문틀에 체중을 실리고 선 그의 몸 전체에서 짙은 우울 같은 것이 풍기는 듯했다. 나는 걸음을 멈춰서며 들고 있던 홍차 잔으로 잠깐 눈을 떨어뜨렸다 들었다. 올라간 줄 알았어요. 담담함을 가장한 그가 내 방 문틀 위에 서 있다는 것에 전혀 아무런 놀라움도 없는 것처럼 마치 나이 어린 제자의 연모를 받고 있는 여선생의 너그러운 이해 같은 어조로 내가 말했다. 그가 조금 쓰게 웃었다.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으면 저쪽으로 나가고요. 그는 씁쓸한 웃음기를 눈에 담은 채 내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아니면 들어가게 해주고요. 이상하게 차분해지는 기분이었다. 정말 선생같이 침착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대답도 하지 않았고 비켜주지도 않았고 눈을 다른 쪽으로 치워주지도 않았다. 나는 홍차 잔을 내려다보면서 조금 웃으며 비켜줘야 내가 들어가죠 했다. 내 말은 꼭 학생 그러면 못 쓰는 거야 하는 투였다. 그가 천천히 문틀을 짓고 있던 팔을 내리고 조금 비켜서며 부드럽게 들어가요 했다. 나는 여선생이 되어 있는데 그는 남학생 제자가 아니었다. 그의 앞을 스쳐 방으로 들어서 한 손에 찻잔을 든 채 한 손으로 도어 노세를 잡아 문을 닫으려는데 그의 손이 먼저 노세를 잡았다. 그는 이미 방 안에 있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웃없이. 빠르게 돌아서며 내가 완강하고 매몰차게 소리쳤다. 차는 아직 뜨거웠고 나는 나도 모르게 잠깐 움찔했다. 움찔하는 내 손에서 그가 찻잔을 먼저 들어 꽃병 옆자리에 놓고 다시 내 손에 들려져 있는 받침 접시를 빼 찻잔 위에 얹었다. 찻잔을 덮고 그는 등을 보이는 자세로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복도에서의 차분한 여선생 마음은 사라지고 없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이 상황에서 무슨 생각으로 나를 어디로 끌고 갈 작정이며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가 어째서 이렇게 겁없이 밀고 나오며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왜 나처럼 상대를 위해 멈추기 위한 노력을 이 사람은 하지 않는가 허둥거려지는 느낌 속에 그에 대한 야속함과 원망과 안타까움 때문에 나는 정신없이 화가 났다. 그러나 냉정해야 한다. 소리치는 것으로 화를 내면 안 돼. 확실하게 얘기를 끝내려면 그보다 우위에서 선명하고 완강하게 해야 해. 티셔츠 차림의 그의 뒷모습은 아직 때타지 않은 대학 1년 건강한 야구부 학생 같은 느낌을 준다. 나가서 얘기해요 우리 딱딱하게 강요하듯이 말했다. 그가 돌아섰다. 잔잔한 조금도 동요하고 있지 않은 눈빛이다. 마주 받고 있으면 전류처럼 전해서 오는 부드럽게 친절한 느낌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남의 물건을 훔쳤다고 해도 말없이 감싸안고 다독다독 두드려줄 것 같은 따스한 느낌 그의 눈은 아름답다. 화내지 말아요. 그가 타이르듯 나지기 말했다. 화는 내가 나 있어요 지금. 거기서 화를 내니까 좀 웃은 기분이 들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내 앞으로 다가와 섰다. 왜 화를 내는지 압니다. 화내는 게 아니에요. 그의 눈빛에 잡혀 있으면 약해진다. 나는 몸을 돌렸다. 그의 손이 내 팔을 잡았다. 이러지 말아요. 나요. 그를 쏘아보며 작고 단호하게 명령하듯이 했다. 그럼 움직이지 말고 여기서 얘기해요. 우섭 씨와 나는 한 방에 있으면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압니다. 그러니까 나가야 해요. 못을 박듯이 내가 말했다. 나간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 방에선 부자연스럽고 이 방이 아닌데서는 자연스러운가요?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은 어디서든 부자연스럽고 자연스러운 사람들은 어디서든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이 방을 나가 응접실이라면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럼 나갑시다. 얼굴을 돌려야 해. 이 남자의 눈을 보고 있으면 안 돼. 아픔이 가슴을 휘젓는다. 턱을 끌어내려 그의 티셔츠 포켓에 수놓아진 펭귄을 보며 빠르게 내뱉었다. 나를 더 이상 힘들게 만들지 말아요. 우리는 둘 다 성인들이에요. 아이들이 아니에요. 무지하지도 않아요.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배웠어요. 그래요. 그가 짧게 긍정했다. 사람한텐 해도 나쁘지 않은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 두 사람은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편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관계예요. 내 말에 힘이 빠져가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뉴욕에서 돌아온 직후로 돌아가요. 그때와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나는 소리쳤다. 달라졌어요. 대단히 달라졌어요. 나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나는 어느새 또 그의 눈에 잡혀 있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그저 조용히 나를 응시했다. 그가 조금 눈썹을 찌푸리며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 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 달라질 게 없어요.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경멸하듯 내뱉으며 그 자리를 떠 창 쪽으로 갔다. 알 겁니다. 등 뒤에서 나직한 대답이 들렸다.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휙 돌아서며 거칠게 봤고 어쨌든 나는 부담스러워요. 웃없이 관심 속에 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모르는 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모르는 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단숨에 짓거려 댔다.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그의 어조에 화가 들어 있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만들고 싶으면 내가 신경 쓰게 하지 말아요, 제발. 그의 소리가 조금 더 커졌다. 우섭씨한테 무슨 신경을 쓸 일을 하는데요, 내가?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날더러 이 집에서 나가라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럴 수 없는지 우섭씨 알 거예요. 왜 나갈 수 없어요? 나가는 건 비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머님이 그러셨어요. 그렇게까지 약아야겠냐고요. 아버님이 쓰러지고 수술받고, 깨나지 못하고, 가망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우섭씨는 공부하러 다시 출국했어요. 나는 의자에 푹 주저앉았다. 아버지가 쓰러지는 순간부터 난 기체처럼 돼, 이 집 식구 아무의 눈에도, 세상 사람 아무의 눈에도 뜨이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의 쪽으로 상체를 돌렸다. 몸둘바를 모르겠다는 말을 나처럼 실감 있게 체험한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버리고 싶다는 말로도 없어져버리고 싶은 그 마음을 다 하지 못해요. 비겁해서가 아니라, 이 집에서 나를 없애버려 죽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할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우섭씨가 두 번째 출국한 이튿날. 그렇게까지 약아야겠냐고 하시던가요? 나는 눈을 감고 빠르게 끄덕였다. 두 번 다시 그 생각을 안 했어요. 몸을 돌렸다. 화장대의 거울 속에 또 하나의 내가 있다. 이 집에서 내가 없어지는 걸, 이 집 식구들이 약다고 생각하면 약은 거예요. 약은 걸로 생각하면 약은 걸 수 있어요. 아무리 죄인을 자처하고 나가겠다 했어도, 결국 결과적으로 도망쳐 피하자는 것밖에 안 됐으니까. 죄인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첫 남편은 병들어 죽고, 두 번째 남자는 하필 시작하는 첫날 쓰러지고. 그것만으로 죄인이에요. 그런 뿌리는 자악이에요. 그럴지도 몰라요.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지고, 찻잔을 든 그가 곧 거울 속으로 들어왔다. 그가 탁자 위에 찻잔을 놓았다. 나갈 수 없어요. 내가 정신경에 걸리면 우섭씨가 나가요. 난 명분이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난 안 나가요. 그러니까 더 힘들게 하지 말아요. 부탁해요. 마지막 말을 하며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이상한 사람이다, 이 남자는. 마지막에는 꼭 나를 울게 만든다. 스며나오는 눈물을 손바닥으로 덮고 앉아서 나는 내가 할 말을 제대로 했는가 생각했다. 한참 만에 그가 알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스스로 나갈 수 없다는 거. 미련한 고집이긴 하지만 인정하겠습니다. 불현듯 이유를 알 수 없는 반발심이 치밀었다. 고마워요. 꼭 심판관처럼 말하는군요. 찻잔을 집어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는 내 말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럼 나가라 소리 다신 안 하죠. 내 방에도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러죠. 약속해요. 그럼 그만 올라가요. 의자와 탁자 사이를 빠져나갔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하죠. 그러세요.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그가 내 눈을 끌어당겼다. 우리는 지금 진흙가에 서 있긴 하지만 빠지지는 않아요. 날 믿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또 한 가지. 그는 말을 끊고 잠깐 동안 쏘듯이 냉정한 얼굴로 나를 보았다. 신경안정제 먹는 버릇을 고쳐요. 신경안정제 없이 잘 시간에 자고 깨어있을 시간에 깨어있고 해요. 남 깨어있는 시간에 자고 남 잠들 시간에 깨어 일어나고 하지 말고. 알았습니까? 해롭지 않대요. 약으로 잠자는 버릇은 나빠요. 약으로 잠들 수밖에 없는 사람을 웃없이 몰라요. 알아요. 우리 집에 한 사람 있으니까. 그 사람은 자신처럼 불행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죄인이라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를 안고 싶다. 낮에 자지 말아요. 밤에 자요. 그가 안는다면 부딪히지 않겠다. 하루 여덟 시간 이상 자지 말아요. 부딪히지 않겠다. 영화도 보고 시장에도 나가고 TV도 봐요. 안고 싶다. 꼭 부탁합니다. 이 사람은 왜 나를 안지 않을까? 나의 열망과 상관없이 그가 화장대 쪽으로 가서 맨 윗사랍을 열고 약병을 꺼내들었다. 은박지 속에 들어있는 타블렛을 일일이 까내 소화제가 담겼던 병 속에 넣어두었었다. 내가 주방에 있는 동안 내 방에 들어와 확인해놓고 그 얘기를 하려고 기다렸던 것 같았다. 이건 내가 갖고 갑니다. 그가 약병을 들여보이며 말했다. 나는 순하게 끄덕였다. 또 사면 돼. 지금 약방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죠? 놀라서 그를 보았다. 그가 내 앞으로와 내 왼쪽 어깨에 한 손을 올려놓았다. 그의 눈에도 나 같은 욕망이 있다고 생각했다. 쓸쓸하게 그가 웃었다. 잘 자요. 지금 안고 내일 세상이 끝나도 좋다고 생각하는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 그는 나가버렸다. 나가버렸다. 나는 침대로 올라가 두 팔을 얹어 가슴을 껴안고 다리를 뻗고 앉았다. 방음 장치가 철저하게 되어 있는 이 집은 그가 계단 올라가는 소리도 들을 수 없다. 나는 또 실패였다. 많은 말을 했지만 그는 여전히 내 앞에 남자로 있었고 나는 마지막 그가 안아주기를 안타깝게 갈망했었다. 몸을 미끄러뜨려 눕는다. 또 실패다. 그는 나에 대해 확신이 차 있으며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그에게 그 확신의 두께를 더해줄 뿐이다. 나의 마음은 이런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지도 묻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나를 탈취하고 탈취했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는다. 불가항력이다. 저항이 전혀 무력하다. 그는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어떻게 하다니 어떻게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건 우매한 질문이다. 정리를 해야 해. 두 사람은 다시는 더 아무 얘기도 나누지 말아야 하고 다시 또 한 방에 함께 있으면 안 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서로 알고 서로 느끼고 그러면서 서로 아무 일 없이 서로에게 태어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지 뭐. 태어난 척은 될지 모르나 태어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는 도대체 언제 나를 풀어줄 것인가? 언제라고 추측할 수가 없다. 식물인간으로 십 년을 넘긴 사례도 있다 한다. 여건만 완벽하게 갖추어주면 얼마라도 간다고 의사는 말했다. 박사장은 완벽한 환경 속에 있다. 나의 어머니는 상을 벗는 여자처럼 3년만 채우라고 한다. 3년이 5달 남았다. 5달 151이라는 한계에 나는 아무런 흥분도 없다. 나는 바다 밑바닥에 침몰에 썩어가는 뱃속의 시체와 같다. 무엇에도 무감정했던 죽은 심장이 완전히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 뛰기 시작해서 더 견딜 수가 없다. 도저히 상대로 하면 안 되는 상대. 나는 거듭하여 운이 나쁜 여자다. 그 역시 좋은 운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나처럼 침몰해 있지도 않으며 남자며 강하고 첫 여자와 사별하지도 않았고 두 번째 여자가 식물인간이 되어 있지도 않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그는 어쩌다 잠깐 결혼 전에 자기가 한동안 계모를 상대로 피가 끓었던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홀로 기억할 것이고 그때는 흘러간 세월 덕택으로 지금 금지된 애정과 안타까움 같은 건 빛바랜 수채화처럼 누렇게 변색되어 그저 그랬었다는 사실로서만 남아있을 것이다. 좋은 여자를 만나면 어쩌면 그 사실조차 그는 기억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는 나만큼 암담하지 않다. 나는 그로 인해 지옥의 마지막 계단은 엄청난 거리지만 내가 나를 주체하지 못해 그를 손짓해 부르고 그가 그 자신을 주체 못해 내 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와 나 사이의 엄청난 거리는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상냥한 마음씨와 따뜻한 가슴을 가진 그는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아무도 하나의 불우한 인생으로는 봐주려 하지 않는 이 집 식구들 중에 유일하게 나를 가엾게 여겨준다. 이 세상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내 친구들보다 운영이보다 운영이보다 어머니보다 그가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가엾게 여기고 그리고 욕심낸다. 자기 아버지가 욕심냈던 여자를 감히 욕심내는 그러나 그는 아름답다. 그러나 그는 순수하며 침착하고 자제심이 뛰어나고 진실하고 한계를 잘 안다. 자기 고통은 참으며 나의 고통은 존중해 주고 자기 앞에 입을 벌리고 있는 수렁은 모르는 척 하면서 나의 안전은 우려한다. 그의 영혼이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 황폐해진 채 꽝꽝 얼어 죽어 있던 나의 심장이 요란하게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마음은 떨고 피는 뜨겁게 소용돌이치며 몸을 달구고 아 이 무서운 칼구와 은밀한 환희와 화려한 고통과 숨을 멈출 수밖에 없는 이 아득한 절망감 죽은 여자로 살 때는 숨을 멈출 필요를 느끼지 않았었다. 하루 동안의 짧은 동안의 짧은 사건으로 나는 되살아났다. 마치 그의 귀국 후 그가 나를 되살아나게 해주기를 줄곧 기다렸던 것처럼 그보다 먼저 내가 그를 내 사람으로 하겠다고 결심해 놓았던 것처럼 나는 일시에 되살아나 밤마다 불길한 예감을 겁내는 한편 불길한 예감을 즐기는 모순의 대풀이 끝에 내린 결론이 나는 죽어야 해. 어떻게 해서든 세상에서 자취를 감춰야 해. 먼지로 이것조차 남아있으면 남아있으면 안 돼. 여기서 더 또 다른 훈장을 덧붙이고 놀래키며 말거리를 제공해 줄 수는 없어. 더 이상 유별난 인생이 되고 싶지는 않아. 더 엉망이 되기는 싫어. 더 이상 운명이라는 것에 희롱 당하고 싶지 않아. 나는 멈추고 말겠어. 엿었다. 지금 나는 그것이 얼마쯤 변질되어 있는 것을 느낀다. 내 운명이 희롱 당하는 것쯤은 상관없어.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어. 길게 우물거리다가는 기어이 그조차 파괴해버리고 말 거야. 눈꼬리로 눈물이 쉼없이 흘러내린다. 그가 온 날부터 나는 심심찮게 울고 있다. 비틀거리는 밤 그는 약속한 대로 나를 그의 관심 밖으로 밀어낸 것처럼 행동했다. 8월 중순 설계사무실 일은 인천댁의 귀뜸과 어쩌다 옆을 지나치며 듣게 되는 그의 전화소리로 순조롭게 풀려가는 것 같다. 첫 번째 일로 지방 모 공업단지 안에 지어질 음악당 설계를 시작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한 달 동안 그는 닷새 음악당이 세워질 그곳에서 잤고 엿새는 사무실 근처 호텔에서 자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일요일도 집에 있지 않았다. 어쩌다 아침 저녁 집에서 부딪히거나 병원에서 부딪히면 그와 그와 나는 귀국 직후 비슷하게 서로 시선을 피하면서 그저 짧은 한두 마디의 일상어들을 주고받을 뿐이다. 그는 일주일에 닷새쯤은 술길을 풍기며 돌아오는 모양이었고 그에게 압수당한 후로 나는 신경안전제를 한 알도 안 산채 잠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신경이 불안정하면 불안정한 채 책을 보거나 방을 어슬렁거리거나 그의 충고대로 인천댁 따라 시장일 가거나 하면서 버티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에 운전면허증이 나왔고 시어머니가 언짢아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최기사가 소개한 기사에게 하루 한 시간씩 열흘째 연수를 받고 있다. 20시간만 타면 웬만큼 둔하지 않고 덤비지 않으면 시내 다니는데 어지간하다고 한다. 내 연수를 맡은 차기사는 나를 둔하지 않다고 했고 덤빈다고도 하지 않았다. 앞으로 열흘이면 연수가 끝난다. 병원의 박사장은 잠깐 혈압이 떨어졌다가 처치에 의해 원상복귀 되어 여전하고 시어머니는 하루 한두 시간씩 병원에 나가 앉아 아들의 다리를 주무르고 어깨를 쓸어주며 여전히 웅얼웅얼 아들한테 집안일과 회사일을 일러주고 시동생 내외가 두 번 병원에 다녀갔고 시누이는 한 번 다녀가고 대체로 모든 것이 여전하다. 여전하다. 여전하지 않은 것은 장마가 끝난 날씨와 그가 그가 가끔 외박하고 자주 술 마신다는 것과 내가 연수를 받고 있고 신경안정제를 먹지 않는다는 것 뿐이다. 아니 그리고 또 내가 몹시 외로움을 타고 있다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무관심해 달라고 부탁해놓고 그가 약속을 지키는 것에 잠깐 잠깐 참으로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하루에 거의 전부를 나는 기묘하게도 허전한 섭섭함을 살과 뒤에 한꺼풀 덧바르고 지낸다. 잠들어 있을 때도 외롭고 깨 있을 때는 더욱 외롭다. 나의 청각은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집에서 기르는 코카스판니엘 개보다 먼저 그의 차소리를 알아차리고 2층의 그의 창문이 얼마만한 힘으로 열어지고 닫혀지는가 에 따라 그의 기분이 평온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측정하고 측정하며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외롭고 바람에 책장 날리는 소리에도 도우를 돌아보고 그러면서도 쓸쓸하고 나는 가히 엉망진창이다. 마음의 가늠도 가늠이라는 말을 나는 보정하지 않는다. 거의 매일 몸을 침대 위에 눕혀놓은 채 열에들떠 내 방문을 열고 나가 그가 있는 2층 계단을 밟아올라 그의 방으로 들어가고 싶어 서성이는 내 마음을 나는 어쩔 도리가 없다. 아무 대책 없다. 아, 차라리 관심받게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전이 훨씬 좋았다. 나는 찬양할 만한 그의 인내심을 문득문득 비웃고 싶기까지 한다. 그는 나에 대해서 나만한 열정이 없는 것이고 그는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강아지 쓰다듬 듯 잠깐 쓰다듬어 본 것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의심까지도 불현듯 들곤 한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나는 2층에 그에게 감사와 존경과 애정을 보낸다. 밤은 말할 수 없이 끈끈하고 혼탁하고 아침에는 그나마 맑았다가 정오쯤이면 희끄물에 흐려오기 시작해 해가 설푞설푞 져가면 수순스러워지고 차츰차츰 뒤덤벅이 얽혀있는 정육점 양푼의 소내장처럼 시작도 중간도 끝도 원하는 것도 없는 끔찍한 혼돈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밤마다 미녀가 아니라 밤마다 탁녀가 된다. 나는 오늘 집에 시집 식구들이 모여 저녁을 먹을 테니 준비하라는 시어머니의 정갈이 아침에 시누이를 통해 왔다. 이 집안은 밖에서거나 집집으로 돌거나 하면서 두 달에 한 번쯤은 의도적으로 전체의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는다. 내가 꼭 참석해야 하는 때는 밖에서 모이는 날이고 시동생이나 시누이 집에서 모이는 날은 빠지겠다고 해도 아는다. 개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빠져주는 걸 오히려 편해하는 눈치들이다. 밖에서 모일 때 나는 빠지면 안 된다. 그것은 혹시 자기네들 아는 사람을 만났을 경우 자기네들 자기네들 집에서 나를 전혀 서럽게 대접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여주기 위해서 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너무 나쁜 건가. 어쨌든 시누이나 시동생 집에서의 모임에 빠지는 건 전혀 어렵지가 않은데 밖에서의 모임에는 꼭 나가 앉아 있어야 했다. 왜냐하면 밖에서 모일 때 연락은 시누이를 통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직접 맞기 때문이다. 아무 시까지 아무대로 나오너라. 나는 시어머니에게 아니요 나가고 싶지 않은데요 라든지 제가 머리가 좀 아픈데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 시어머니는 이 집에서 박사장과 함께 살다가 아들이 쓰러지고 의사들이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하면서 곧장 작은 아들 집으로 거처를 옮겨 이날까지다. 시어머니는 암행어사 출동하듯 한달에 두번쯤 예고도 없이 들이닥쳐 한두시간 나를 비롯한 인천택과 이씨 부부 최기사 전부를 조마조마하게 하며 집 안팎을 점검하고 차가운 바람처럼 가버린다. 재작년에 칠순을 넘긴 시어머니는 고생을 모르고 세월을 보낸 깨끗한 피부와 노인답지 않게 꼿꼿한 체격에 마르지도 살찌지도 않아 이른 둘의 노인이라기에는 너무 젊고 단정하다. 아직도 미용사를 집으로 불러 가외동 대척마루에 앉아 쪽머리 양편에 고대자국을 만들게 하고 사고력도 판단력도 전혀 허물어진 구석이 없다. 도저히 나와 한 집에서 다른 집에서 시어머니 며느리 함께 살듯 살 수 없는 그 양반의 기분을 나는 충분히 이해한다. 시어머니는 나와 함께 있어도 거의 내 얼굴을 보지 않는다. 나한테 무슨 말을 할 그 양반의 눈은 늘 다른 곳을 본다. 자연히 나도 시어머니 얼굴은 안 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오전에 인천택과 같이 동대문 시장을 한 바퀴 돌아 저녁 시장을 보아 2시까지 대충 손질을 해놓고 1시간 운전 연수 병원에서 2시간 그리고 저녁 절차를 끝냈다. 시동생 부부와 아이 둘 시누이 부부와 아이 셋 시어머니 나까지 열두 사람의 식탁이었다. 천성처럼 트집이 많은 시누이는 몇 번인가 음식 타박을 했고 대학에서 물리학을 강의하고 있는 선생님 시누이 남편이 듣다 못해 다 맛있구만 왜 그래 당신 한마디 했고 다른 사람은 시어머니 이상으로 찬바람을 내면서 오로지 시어머니에게만은 봄바람인 기막힌 제주의 동서가 어머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하는 말을 세 번쯤 했고 시동생이 그에게 내일은 잘 돼가니 라는 질문을 했고 그는 네 라고 간단히 대답했다. 이 집 식구들의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모임은 달란이나 화목하고는 대단히 거리가 멀다. 시어머니의 무표정하고 딱딱한 얼굴 때문에 아이들 조차도 큰아버지 또는 외삼촌이 저러고 있는데 우리끼리 아무데도 아픈 데 없이 모여 풍성한 식탁에 앉아있다는 건 대단히 미안하고 죄수롭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굴어야 한다. 자기네 아이들이 기본 태도에서 어긋난다 싶으면 어머니들이 눈총으로 제지하고 아이들은 입을 다물며 이런 저녁을 도대체 무엇하러 모여서 먹는가 하는 얼굴로 딴 데를 보곤 한다. 이 집 식구들의 식탁은 마치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온 직구처럼 엄숙하고 쭈뼛쭈뼛하고 주의받고 답답하고 어색하다. 아이들 과외 공부 얘기를 해도 그렇고 시동생이 회사 얘기를 해도 마정부가 속속이는 얘기를 해도 그렇고 자연스럽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대화는 토막토막 끊기고 말소리보다는 수저가 그릇에 닿는 소리가 더 많이 들린다. 아이들은 지겨운 표정도 제대로 짓지 못하며 지겨워하다가 먹는 작업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끝내고 서로서로 눈짓으로 통해 기회를 잡아 숙제 핑계 과외 핑계 또 다른 핑계를 잡아 한꺼번에 자리를 잃어서 해방돼 떠났다. 시어머니는 식탁에서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니 접시를 바꾸는 인천댁이 그릇소리를 낸다고 인천댁에게 조용조용히 해 라고 한마디 했고 가정부 불평을 하는 신우이에게 집에 부리는 사람은 주인 할 탓에 달려있다 라고 했다. 그리고 또 한마디 연례 행사인 회사 가을 체육대회에 관해 얘기하는 작은 아들에게 네 형 체면 손상시키게 하지 마라. 작년보다 상품을 크게 걸어라. 했다. 신우이는 잠깐 어머니 편인 얼굴을 했고 동서는 잠깐 새침해졌고 신우이 남편은 전복을 집으며 상관없는 얼굴을 했고 시동생은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어머님 순종했다. 우섭은 시어머니보다도 말이 없었다. 그가 한 말은 시동생의 일 잘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네 하고 대답한 것이 전부였다. 시어머니가 식탁에서 일어서고 모든 사람이 함께 따라 일어섰다. 시어머니가 앞서 응접실로 나가고 모든 사람이 마치 시어머니 덩굴에 걸린 오이나 호박처럼 주르르 따라 나갔다. 인천댁 이씨 부인과 같이 부엌을 치우려 남아있는 나를 시어머니가 불러냈다. 어머니가 나오래요 하실 말씀이 있대요. 나는 에이프런을 벗어놓고 거실로 나갔다. 유리 앉으십시오. 신우이 남편이 자리를 내어주고 옮겨 앉았다. 마당에서는 새집의 운전기사들과 이씨 새로운 사슴목장의 청년들이 따로 저녁을 먹으며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닫아라 웃어봐. 시어머니가 그에게 말했다. 그는 대답 없이 일어나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넣었다. 마당에 두렁거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인천댁이 이씨댁이 과일 접시를 하나씩 들고 나와 놓고 들어갔다. 후르츠 칵테일을 만들지. 신우이가 그렇게 말하면서 포도를 하나 를 입에 넣었다. 그 말에 이어붙이듯 니들 우섭이 장가 보낼 생각들은 안하냐? 시어머니가 작은 아들 내외 쪽을 보면서 그렇게 말했다. 글쎄 결혼해야죠. 시동생이 그를 힐끗 보며 대답했다. 나이가 삼십이다. 시어머니가 딸 내외 쪽을 보았다. 오빠가 저러고 있는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에요? 신우이가 포도껍질을 제털이에 놓으며 당치도 안타는 듯 말했다. 그렇지 않아. 지 애비가 정신을 차려 일어났을 때를 생각해 봐라. 애비가 병원에 있다는 핑계로 너무 모심하게 굴었다고 섭섭해 할게다. 시어머니의 잔잔한 말에 아무도 대꾸를 하지 않았다. 박사장이 깨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시어머니 빼놓고는 아무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마치 그 생각들을 알고 있는 듯이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너희들은 하나같이 그 애가 도로 일어난다고는 생각들 안하지만 두고 봐라. 그 애는 일어나. 역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탁자 모서리께 눈을 박고 무표정하게 앉아있었다. 과일들 들어라. 시어머니가 등을 소파에 기대면서 긴장된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주겠다는 듯 말했다. 시누이 남편이 포크로 복숭아를 한쪽 찍으며 장가 들어야죠 우섭이 했다. 너 마음에 두고 있는 전혀 없니? 시동생이 우섭에게 물었다. 없습니다. 참 변변치도 못하다. 다른 집 아이들은 공부하라고 외국내 보내면 공부보다 여자 먼저 사귄다는데 넌 뭐 있니? 시누이가 말했다. 공부했습니다. 그가 씁쓸이 웃으며 대답했다. 애가 워낙에 착실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를 도어했다. 그리고 유념해서 마땅한 혼처를 물색해 보드룩들 해라 했다. 희은이 어때 우섭이? 동서가 그를 보며 그 문제라면 자기가 시어머니 말 듣기 전에 이미 애를 쓰고 있었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귀여운 아가씨예요. 그가 좀 웃으며 끄덕였다. 희은이는 의사가 있는 것 같던데 전 없습니다. 그가 잘라 말했다. 누구 예진이가 말하는 애 얘기야 당신? 시동생 자기도 그 처녀에 관해서는 알고 있다는 표시를 했다. 네 당신한테 얘기했죠 제가 시동생이 끄덕였다. 희은이가 누구예요? 시누이가 물었다. 우리 예진이 친군데 우섭이 한테 어떨까 싶어서 한번 예진이가 데리고 왔었대요. 집안은요? 집안은 갖추고 있어요. 그래 우섭이 난 그 애가 왜 마음에 안 드니? 인물이 없니? 시누이는 자기도 이 일에 본격적으로 끼어들어야 겠다 생각한 것 같았다. 인물 좋아요 고모 동서가 자신있게 말했다. 아버지 땜에 결혼할 수 없다는 생각 들겠지만 할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너 장가 들어라. 서른이면 꽤 늙은 총각이야. 그렇잖아요 오빠. 어? 저희들이 무심해서가 아니라 어머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싶어서 가만 있었던 겁니다. 결혼시키도록 하죠 그럼. 시동생이 변명 비슷히 말하며 시어머니를 보았다. 시어머니는 그저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당신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승진 애미도 애써 봐라. 어떤 여자였으면 좋겠니? 웃어봐. 시누이가 꼭 주문대로 찾아주겠다는 듯 무섭적으로 상체를 좀 내밀며 그렇게 말했을 때였다. 저 결혼 전에 우리 집안에는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나지막 하나 단호한 어조였다. 모두 딴집 식구처럼 관계없는 얼굴로 그저 틈틈이 입으로 과일만 날라 집어들던 신의 남편까지 일제히 그를 보았다. 나도 그를 보았다. 그의 시선은 탁자 위 재떠리쯤에 꽂혀 있었고 두 손을 마주 깍지껴 두 무릎에 팔굽을 올려놓은 자세였다. 정리할 일이라니? 그게 뭔데? 시동생이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냐 정리할게. 시어머니가 자리를 고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순간 그는 빠르게 시선을 들어 내 얼굴을 쏘았다. 저분을 보내요 할머니. 시어머니의 것만 빼고 모든 사람의 눈길이 나로 향했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반사적으로 내 얼굴이 시어머니 쪽으로 돌려졌다. 시어머니는 눈을 내리깐 채 비뚤어져 있는 손가락에 빛이 반지알을 바로잡으며 어디로 보내란 말이냐? 했다. 얼굴 표정은 동요가 없어 보였지만 놀란 건 확실했다. 반지알을 만지고 있는 손가락 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자기 집으로요? 그가 대답했다. 그 얘기는 지금 별로 필요한 게 아니다. 웃어봐. 시동생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아니 꼭 필요합니다. 숙부님. 그가 같은 자세 그대로 시동생을 보았다. 필요한 게 아니야. 필요해요. 그건 할머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할머님께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같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지시라니? 시동생이 말이 좀 커졌다. 작은아버지도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생의 소리가 조금 더 커졌다. 우리 집에서는 아무도 제대로 대우하고 있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대우를 하는 거니? 시누이가 끼어들었다. 단 한 사람도 마음으로 동정하지 않으면서 지금껏 붙들어두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손톱만한 동정심이라도 있다면 지금까지 이대로 방치하고 있진 않습니다. 우리 집안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동정까지 해야 하니? 시누이가 소리치듯 쏘았다. 고모는 그래도 명색이 대학선생입니다. 저 자식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저렇게 계셔서 고문에 달라진 거 있습니까? 숙분인 내 달라진 거 있습니까? 시동생 내는 달라졌다. 전무에서 사장으로 직책이 바뀌었으니까. 저는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어요. 공부할 거 다 하고, 사무실 낼 거 내고, 일할 거 일하고. 아무도 크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된 건 없어요? 할머니는 달라요. 그의 우울한 눈이 시어머니에게 머물렀다. 그래, 네 말도 과히 틀리지는 않는다. 다른 것들은 그저 여전해. 네 애비만 외롭지. 시어머니가 한숨처럼 토했다. 네 말에 요점이 뭐냐 그래? 시누이가 따졌다. 우리 식구들도 여전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희생을 강요하지 말자고요. 희생? 시누이가 비웃듯 그렇게 받았다. 고모는 단 한 번이라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왜 하니? 심한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승진이가 그런 입장이라면 고모, 지금 같겠습니까? 악담하지 마라, 너. 시누이가 펄쩍 일어나며 악을 썼다. 왜 이렇게 잔인하게 굴어요, 할머니? 그의 얼굴이 다시 시어머니를 향했다. 웃어봐. 시동생이 거칠게 불렀다. 어째서 우리 집안에는 할머니를 붙잡고 죄 없는 사람을 놓아주자는 얘기를 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할머니가 두려워서입니까? 아니면 너무 바빠서들 남의 인생에 대해선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입니까? 너 말 조심해서 해라. 시동생이 뻘겋게 상기된 얼굴로 위협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숙부님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숙부님이라면 이런 일은 안 하셨을 겁니다. 이건 아버지도 원하는 일이 아닐 거예요. 우리 집안에는 냉결만 있습니다. 이 자식이! 시동생의 손이 그의 얼굴을 향해 날았다. 철석 소리가 나고 시동생이 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너 이 자식 할머니 앞에서 건방지게! 대리석 탁자와 소파 사이로 그의 몸이 거칠게 끌려 나가고 신의 남편과 동서가 놀라서 그를 틀어진 시동생의 팔을 때려 매달렸다. 왜 이러니 점잖지 못하게 그 손 놔라! 시어머니가 짱하니 소리치고 시동생이 손을 놓았다. 너 뭔가 우리한테 유감이 많은 것 같은데 얘한테 내보내달랬어요? 시노이가 나를 보고 힐란하듯 말했다. 그럼 말한 적 없어요. 담담하게 대답했다.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가 붙잡고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창으로 고개를 돌렸다. 여름 녹음은 너무 지푸르러 답답하다. 너 앉아라. 시어머니가 우석을 보며 나지게 말했다. 붙잡아두고 있는 사람은 나다. 보내세요 할머니. 그가 숙부에게 맞은 왼편 볼을 한 손으로 만지며 서 있는 채로 그렇게 말했다. 네 애비가 일어나서 찾으면 시어머니의 말이 여기까지 나왔을 때 그가 할머니 아버지는 일어나시지 못해요. 냉혹하게 내뱉었다. 시어머니가 그를 지켜보았다. 누가 그러든 아집으로 뭉쳐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격정으로 떨렸다. 할머니는 그럼 아버지가 정말로 일어난다고 믿으세요? 해비는 일어난다. 가망 없는 일입니다. 일어나 이 자식아. 일어나지 못해요. 일어난다. 꼭. 시어머니의 볼이 푸들푸들 떨렸다. 할머니의 자신도 꼭 일어난다고 믿고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갈 사람 같으면 벌써 오래전에 갔다. 갈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 아버지가 버티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버티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 자신은 지금 버티는 게 뭔지조차 모릅니다. 안 꺼라. 단돈 몇만 원이 없어서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무슨 말이야? 할머니가 아버지께 하고 계신 일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콩처럼 졸아들었다.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하려 하는 건가? 무슨 말이냐? 아버지도 지금보다는 완전한 자유를 원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아버지를 놓고 식물인간인 채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의 기록을 세우려 하시는 게 아니면 할머니에... 그는 말을 끊고 목젖을 크게 두세 번 움직였다. 두 주먹이 콱 쥐어져 있었다. 눈에 붉은기가 돌았다. 이제 그만 아버지를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 할머니. 시어머니의 몸이 후드루들 떨렸다. 네가 그런 얘기를 하니? 의사들이 권하는 대로 하세요. 애빌 죽이자고 네가 해? 할머니, 아버지는 이미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안타깝게 소리쳤다. 숨을 쉬고 있는데... 숨은 나무도 쉽니다. 할머니의 집착은 병적이라고 모두들 합니다. 어느 놈이 그래? 할머니, 병원의 아버지를 보고 있으면 차라리 아버지는 거지였고 저는 거지 아들이었더라면 좋았을 걸 생각합니다. 우리 집안에 돈이 없었으면 아버지는 지금처럼 참혹한 모습으로 살아있는 사람 고집에 포로가 돼 있진 않을 겁니다. 돈이 없었으면 그 애는 죽었다. 지금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 아버지한테 죽을 자유를 주세요 할머니. 이 놈이 날도록 지혜비를 죽이라고 하는구나. 단돈 몇 천 원 때문에 얼마든지 살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할머니가 그러고 계신 건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를 점점 더 죄짓게 하는 거예요. 이 놈이 날도록 지혜비를 죽이라고 해. 시어머니의 말은 충격과 격앙으로 제대로 이어지질 않았다. 포기하세요 할머니. 시어머니는 마침내 말을 못하고 턱만 들까불렸다. 포기하세요. 아버지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세요. 의사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세요. 의사들이 저한테 권하고 있어요 할머니. 니 애빌 죽이자고? 그게 아니죠 할머니. 애써서 붙잡지 말자고요. 할머니께 말씀드려보라고요. 그의 얼굴은 자기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과 애정 때문에 눈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 보기가 참혹하지도 않습니까 할머니는? 나는 일어섰다. 할머니 전 제가 아버지처럼 돼 있으면 죽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숙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내보내자는 말에는 그에게 주목을 날렸던 시동생은 얘기가 자기 형에 미치자 단 한마디도 안고 있었다. 시누이도 동서도 시누이 남편도 입을 딱 붙인 채 아래만 보고 있었다. 시동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숙부님은 그런 권유를 안 받았습니까? 도차래 받았다. 시동생이 무겁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건 할머님이 결정하실 일이다. 안 되겠구나. 시어머니가 이를 갈듯이 했다. 내가 없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것들이야. 그런 줄은 벌써 내가 알고 있지. 알고 있고 말고. 천하의 나쁜 것들. 천하의 고약한 것들 같으니라고. 시어머니가 일어섰다. 모두 따라 일어섰다. 시어머니의 눈이 똑바로 정식으로 나를 보았다. 너 못 간다. 그 애가 그러고 있대서 예편네조차 없어야겠냐?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책방 주인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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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